아이삼 뉴턴, 아이삼 뉴턴, 루이스, 뱃쇼얼, 파스테르, 파스테르, 아웃, 엔인타임, 토마스, 에디슨, 피에르, 마리 캐리, 스테펜 허케인, 에디션 원. 너가 아는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을 생각해봐라. 아이삼 뉴턴, 파스테르, 아인슈타임, 에디슨, 퀴리, 부부, 세븐허킹, 기타 등등. 아, 네. 아이삼 뉴턴, 아이삼 뉴턴, 아이삼 뉴턴, 기타 등등. 사실 아이자 유턴평은 수학의 한 분야를 발명해야 하고 있어. 그 정도는 그가 풀려고 노력하는 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두 공동점이 있어. 그들의 경제에 똑똑한 사람들과 의문해 주냐. 그들의 능력은 질문하자. 그들은 모두 공동점이 있어. 고맙습니다. 아까 인사드reach에 대해서 좀 더 살펴았을 한 번 가야 해결에 대하여 The question in a new way. Then you take that question and come up with a new way to answer it. Then you take that question and come up with a new way to answer it. That is what made Utah and the other so famous. This is what made Utah and the other so famous. They coupled intelligence with a curiosity that said, I want to know the answer to this. This is what made Utah and the other so famous. This is what made Utah and the other so famous. They were asking those questions and became famous for their discov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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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rst thing is, the first thing is the name of Utah. What does it take to be a pre-scienist? What do you mean? The first thing is, what does it take to be a pre-scienist? 아 너무 이무셨노비트 오케이 그래서 사이언티스트하고 유사의 오케이 뭐하는놈 그래서 대시 여러가지 역할 중에 뭐하는데 관계 대명사죠 이렇게 하는거죠 그 다음에 answer on 같은말 에 에스 에트세트라 ES가 아니고 ETC 에트세트라 또 엔소 엔소 폴 엔소 어 기타 등등 이라는 표현 엔소 그 다음에 음 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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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엔소 엔소 되요 그쵸 뜻이 뭐에 뭔지 파 색 보이죠 지금 여기 겹쳐서 뭐 이 대신 뭐 안되시겠어 아 예 관계가 더 공개서 그럼 선행사는 아 쌍대야 외초 뭐 관계사 2개 해가지고 음 띵에서 보면 그 다음에 탭에 대한 얘기 으 으 으 더 모스트 페이머스 사이언티스트 유노 으 쎄 어팔트 2분 하다 분리 시키다 음 그 다음에 오브 데어 타임 아 당대 그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그 다음에 투 으 으 Hey, their ability to ask questions가 뭔 뜻이야? 질들의 능력 질문은 질문사죠 그래서 명사자 용법 경룡사자 용법이죠 그들의 능력, 어떤 능력, 질문할 능력 질문하기 위한 능력 타임 투두, 어빌리티 투두 뭐뭐하기 위한 능력, 뭐뭐하기 위한 시간 그 다음에 having an ing는 동명 동명사로서 주어라고까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동명사 주어죠 좋은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은 isn't enough away enough not always를 보고 뭐라 그래요 not always를 보고 전체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말 앞에 날씨 있으면 이런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분부죠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다 충분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라는 부분부죠 그 다음에 말 guilt coming in to to be a scientist great scientist You need to be able to look at a problem that hundreds, maybe even thousands of people have already looked at and have been unable to solve ns 또 개선 인어 new a 그러니까 뭐 뭐 하기 위하여 우사적이고 그래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하여 유니트 에 문투 늦게 더 파벌 어 됐습니까 남 테드 대한 얘기 으 으 República ми 해 음 으 으 유다 Be a great Scientist you'd need to be able to look at a problem that hundreds, maybe, even thousands of people have already looked at and have been unable to solve and ask the question in your way. 뭔 소리인지 대시 가주어를 해요? 가주어는 항상 이 단이에요. 진주어가 대절이. 이게 만약에 겁만드는 대시라면 대시 진주어는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다시 소개해보세요. To be a great scientist 부터 in a new way 까지. 유대학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한 번은 그 문제를 수백 번 또는 수천번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미 받고 그리고 볼 수 없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야 한다. 그럼 대신 뭐하는 대시겠어요? 뭐하는 대시 거요? OK. 시작했네요. 관계사 대시죠. 관계사. 관계사. 그럼 관계사는 시작과 끝을 찾을 줄 알았는데 여기 시작했으면 뭘 수 없나요? May? 아, way? 아, 끝까지? OK. 아닙니다. 그리고 수백 번은 뭐야? 수백 번. 수백 번이란 말이 어디 있지? 수백 번이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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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이란 100's of people 100's of people 100's of people 오브가 있으면 항상 여기에 이렇게 쓰고 정확한 숫자가 아닌 수백 명의 100'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 1000's of people 수천번 번이 수백 번 수천번이란 말이 어딨어 100's of times야? 수백 번이게 내가 여기서 끝나죠 그럼 에스크는 왜 이 꼬라지야? You need to be able to 왜? 병렬구조에서 You need to be able to To be a great scientist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란 얘기하는거야 첫번째 뭐 할 수 있어야되고 You need to be able to look at a problem 할 수 있어야되고 또 You need to be able to ask the question In a new way 됐습니까? Okay 그니까 니가 지금 이 부분에 해석이 잘못된거지 방금 그 문장에 힌트를 좀 준거 같은데 다시한번더 해석해보자 To be a great scientist 부터 인원지 우회의 까지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백도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이미 풀었고 그리고 이미 봤고 그리고 이미 풀지 못했던 문제를 Look at Look at 할 수 있어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색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Then에 대한 얘기 그러면 그런 다음 After that 그렇게 할 수 있 You need to be able to ask the question in a new way 하고 You need to be able to look at a problem 한 다음 You take the question and come up with a new way to answer it 이렇게 말한거죠 그 다음에 Death에 대한 얘기 여기 있는데 지시형용사 Death question Come up with 떠올리다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그 다음에 2 2 2 2 2 2 2 2 2 3 2 2 2 2 2 2 3 2 2 3 3 3 3 3 3 3 4 4 4 4 4 4 4 5 5 4 5 5 5 5 5 5 5 5 5 3 5 5 5 6 6 7 7 7 8 9 으 으 으 으 으 관계가 줘 큐리어 씨네 큐리어 쓴 데 어떤 캐리어 쓰리 대세드 I want to know 디에스 트 디스 음 난 투에 대한 얘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전치사에 투 좀 뭡니까 으 랜설 트 디스 이것에 대한 대답 I want to know the answer to this 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라고 말하는 큐리어 스티와 인텔리어 스 를 커플 도 시켰다 으 으 으 그 다음에 커밍은 왜 I NG 꼬라지야 으 동명사라고 얘기하죠 으 그 다음에 라인의 여러가지 뜻 중에 여기서는 올바른 제대로 된 프로퍼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적합한 적당한 으 으 으 으 으 수트 라든지 뭐 적절한 으 으 그 다음에 비캠은 왜 저 꼬라지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병렬구조라고 해야죠 더 머스트 페이머 사이언티스 를 한번 띵크업 해보세요 아이들 뉴턴 파스테르 파스테르 뭐 했어요 으 파스테르가 세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세균의 존재를 최초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으 세균이 여러 그전까지는 병을 병을 일으키는게 뭔지 몰랐는데 파스테르가 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으로 했어요 아이스타인 뭐하는 사람이에요 으 으 아이스타인 정국을 만들었고 토마스 에디슨 상대성목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마이키리 PLN 마이키리 음 없죠 오케이 방사능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라돈을 이용해서 세븐호킹 오케이 아이스타인의 뒤를 이어서 블랙홀에 대한 여러가지 업적을 남겼고요 뭐 근육이 없어지는 병에 걸려서 얼마전에 비교적 최근 과학자입니다 돌아가셨고요 흠 에이 왓두어 디스피버 헤베이 커먼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됐습니까 페이머스 사이언티스트의 공통점에 대해서 쭉 쓰겠다는 얘기인거죠 웰 그새다 품원 땡 한가지 있는데 공통점 한가지가 있는데 they are all very smart 당연히 똑똑했단 말이죠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they even thought themselves 이걸 thought 라고 아까 있던데 토트라고 읽어야죠 심지어 독학됐다 most of what they knew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대부분을 about their particular subject 그들의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각각의 분야들이 다르죠 in fact 사실 Sir Isaac Newton had to invent a new branch of mathematics calculus 그래서 아이작 뉴턴 경 여왕으로부터 자극위를 받은 사람을 써라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수학의 분야를 만들어내야만 했었는데 calculus 미적분이라는 분야를 만들어내야만 했었는데 왜 그랬냐 뭐하기 위하여 just in order to solve 뭐뭐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o as to 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o solve the problem he was trying to do 그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여서 또 empidics 물리학에 있어서 there is something else 또 다른게 있는데 자 여기에 첫번째 똑똑했다 라는걸 얘기해서 첫번째 똑똑했다 두번째를 얘기 there is something else 여기 나왔어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번째 공통점을 얘기하겠구나 라는걸 바로 캐치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장 배열로 변형문제 나올 때 대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there is something else 이런것들이 위치 they all had in common 그들이 가지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딴것 또 어떤것 그들을 뭐 했던 구분시켰던 누구와 다른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당대의 당대의 똑똑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구분시켜 주는 그들이 모두 갖고 있었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there are ability to ask questions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아니고 질문을 할 능력 just having a good brain just having a good brain isn't always enough 이런 얘기는 제일 먼저 갖고 있었던 공통점으로 뭘 얘기했어요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라는 점 얘기했잖아 근데 쭉 얘기한 다음에 한가지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당대의 똑똑한 사람들과 구분시켜 주는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다 질문하는 능력이고 똑똑한 것만 가지고는 좀 불축후문에 드디어 그래 사이언티스트 위대한 과학 자기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need to be able to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have to must 잖아 이거 그래 해야만 한다 잖아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must can이 안되니까 must be able to need to be able to have to be able to 그러니까 의무적은 능력 의무적 능력을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need to be able to must be able to 그래서 위대한 과학 자기들이 첫 번째 뭐 할 수 있었던 look it up problem 어떤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문제 수백 명의 사람들 심지어 수천 심지어 수천명의 아마도 심지어 수천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have plus pp죠 뭐 완료경험 계속 결과중에 완료죠 이미 들여다 봤었고 그리고 have been unable to solve 그러니까 요런거는 able이 맞냐 unable이 맞냐 이런식으로 시험 문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야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야 그러니까 원에이블이 적절한 업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수백 명 심지어 수천명의 사람들이 이미 들여다 봤고 그랬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problem 그러니까 관계사가 이만큼 지금 엄청 긴 거야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뭐 할 수 있는 능력 질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색다른 방식으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그랬잖아 들여다 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 질문에게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You take that question 너는 그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네 걸로 만들 수 있고 And come up with a new way 그리고 뭐하게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질문을 하니까 새로운 방식을 떠올릴 수 있단 말이야 To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그 점이 바로 There is what 그 점이 바로 One man, Newton and others is so famous 뭐했던 뉴턴과 다른 뭐 스티븐 호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매우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 이다 단순히 똑똑한 걸로는 안 되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난 얘기 Hey They coupled intelligence and curiosity 그들이 뭐와 뭐를 하나로 묶었다 똑똑한 것과 호기심 스마트 이게 앞에서 스마트라고 표현했던거 첫번째 스마트 앞쪽으로 얘기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There is something else 딴게 또 있어요 이런 얘기하잖아 딴게 또 있어요 There is something else 뒷부분에 얘기한게 curiosity 앞에 얘기한게 intelligence 그래서 호기심은 호기심인데 뭐라고 말하는 I want to know the answer to this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호기심과 또 똑똑함을 합쳤다 After coming of the right answer가 아니야 After coming of the right questions 제대로 적절한 질문을 떠올린 후에 질문이 잘못됐네 이거 그러니까 답이 안나오지 They discovered the ways of answering those questions 그들은 뭐 했다 그러한 질문에 대답할 방법을 발견하겠고 Became famous for their discourse 그들의 발견으로 인해서 유명한 것 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이 만약에 이게 제목이 이 글의 제목이 Science poison or medicine 이런거 같으면 글의 내용이 어때야될까 정하게 안정한 사람이나 좋은 점을 정해시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비교해야되겠죠 그렇죠 Share your talent for a better future 이런게 답이 될라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야될까 과학 발명으로 더 나은 미래야 그러니까 뭐 그런 예를 들고 여러분들이 또 탤런트를 갖고 있다면 능력을 갖고 있다면 재능을 갖고 있다면 Share해라 Science in art, Earth in science 이런게 답이 될라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야될까 하나과학 미술이 눈한테 잘해 그렇지 역시 No emotion no intelligence 이건 일단 뭔 뜻이야 운영이 없으면 지는거 없다 오케이 이게 이해가 되려면 나는 좀 떠올리기 힘든데 어떤 글이 펼쳐져 있었을까 뭐 것은 못하는 인강을 할 수 있는가 오오 이런거 좋겠네요 그렇습니까 replace 뭐하다 confuse confuse 헷갈리다 minimize compare compare 뭐저라 불리하다였나 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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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다 그 다음 긴 글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A 다음에 뭐가 이겨지냐 입니다 이런 것은 얘기했지만 뭐 연결부사라든지 지칭 파악이라든지 전체 내용 파악 이런 것들 뭐 how ever you 뭐 이런 것들 조심하라 그랬구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갑자기 뭐 여기 갑자기 뭐 대명 얘기 안 한 것 같은 대명사가 먼저 툭 튀어나올 순 없으니까 이 대명사 뭔가 나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애를 대명사로 바꿨으니까 글의 순서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지칭 파악 아니라 날까 시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전체 읽고 나면 메리에 대해서 내용 파악했는걸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게 나오네요 그러면 첫번째는 시작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팻이 미슨 예우드 프레시리 워실리 워실리 클로스 우스 나이 예우 고소 애매 프레시리 맥스 우주시 가 카색 카색 그녀에 손해 주인은 윌슨 하우스로 가져갔을 때 그녀의 9살 짜리 딸 애도 데려갔다. When they arrived at the big house, the MC Lord walked to the real entrance used for black. 그들이 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MC 모드씨가 백 리오드씨가 특종 사진들을 위한 사진들을 사용하는 특종 목소리로 In 19... 18... In 1884, there was sharp segregation between the races and maya civil, South California. 1854년, South California, Maya Civil에서는 인종 간 날카로운 분리 청렬 정책이 있었다. While her mother went inside the house, Mary wanted to over to a children's playground and looked inside. 베리는 돌아다니다가 어린이의 장난감 집을 갖고 그리고 어린이 집을 갖고 Two white girls about her age said among the white girls Look at her baby's children 2 백 인 아이들이 아, 2 difícil 2개인 아이들이 어느 인형들 차이에 안 나 있을까? Yes, let's begin to learn to learn to hear it. Do you ever hear it? Are you ever hear it? No. 자 그러면 지금 내용 다음에 여기 아홉살짜리의 여자애가 feeling shameful 할만한 상황이 안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B 앞에는 이 여자아이 아홉살짜리 여자아이가 feeling shameful을 느낄 만한 논가가 나와야되는게 킹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자 그래서 쉬는 메리 아홉살짜리 여자입니까? 나는 구라고 쓸게요 그러면 그들의 문장으로 사랑하는 그들의 문장은 궁금해했다 왜 백인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왜 무엇보다 그들은 흥행을 읽을 수 없는 동안 그들을 읽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아홉살짜리 여자아이가 아홉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는 읽기 위해 배우기 싫었다 오케이 그래서 쉬에 대한 얘기 아홉살짜리 구해요 그러면 네 오케이 잠깐만요 집에서 어린 혀녀가 그녀의 아빠에게 요청했다 그녀가 학교로 가는거지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학교가 없어 자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도 잘 파악해야죠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가 없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어질 말이 뭐가 적절할까 그러면 보통 나오는 이런 글로 쓸만한 내용이면 학교가 없어 그래서 그런 학교 가기를 포기했다 이게 끝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거죠 가려고 하는데 학교가 없는거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그래서 집에서 놀고 먹고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나진 않겠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앞에 애가 쉐임프를 느낄만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시로 남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학교가 헬로 마리 지금 울지 가면 안녕 마리 들어오고 지니 안 나온다 한 번더 그들 중한 명이 외쳤다 MARY 헬로히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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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당신으로 들어갔다. The white child handed a doll to the blackbird saying, You can watch the baby while I have tea with my friend. 베개인 아이가 인형을 흑인 여자에게 부르면서 말했다. 너는 아기를 봐도 돼. 내가 나의 친구와 티타인을 가질 동안. While Mary walked the door around the room, her eyes fell at a boot. She picked it up and went out. 메리가 아이를 선택시킨 모양 그녀의 눈은 책에 괴롭다. 그는 그것을 경외감을 느끼며 집어들었다. 시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Very fine. Her parents had a bible in their cabin, but no one could read it. 그녀의 본인은 노동하게 성명을 다니고 있었지만, 누구도 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녀의 본인은 책에 괴롭다. Unespectively, the white bird grabbed the boot. 갑자기 백인 소녀가 책을 가르쳐다. Put it down, she yelled. 이거 내려가. 그녀가 왜 줄까? You don't know how to create.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잖아. Okay. 자,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feeling shameful 되는거죠? 그 다음에 C는 A 다음에 딱 이어지만 하죠? 그러면 A, C, B. 뭐 끝났네요 순서네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지금껏. 계속해서. One day however, a black woman in the city has changed that. 그러나 어느 날, 굳이 옷을 입은 흑인 여성이, 그거를 바꿨다. Emma Wilson came to the, McLeod Kevin. McLeod Kevin. Explaining that she would upload new school and buy a school for black children. Emma Wilson이, 백 그리워드에, 어둠하게 들어와서, 그녀가, 어, 흥인 아이들을 위해, 매, 매, 매 학습일에, 새로운 학교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Okay, C에 대한 얘기는 해야죠? 음, 음, Emma Wilson. 답은 E죠? Okay. The school would begin after the cutting picking season. 학교는 못 간다는 시기가 끝난 후에 열릴 것이다. 그녀가 맑다. Mary's parents noted it in agreement. Mary의 Bruno는, 종이의, 종이 하며, 으어 냈다. Mrs... McGillyd. 맥윌드는 또한 그녀의 딸을 향해 끊어버렸다 어린 메리는 매우 흉났다 내가 읽을 수 있게 되나요? 그녀는 메리들 향해 웃을지 않다 그러면 43번은? 2번 44번은? 2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왓슨은 왜 저 꼴하지? 클로즈를 왓슨 할게 얘가 얘를 꾸미죠? 그러면 이 꼴을 받는 녀석은 사실 이 녀석의 주어가 될 만한 녀석이야 목적어가 될 만한 녀석이야? 목적어 그니까 이리어라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줘야죠 오늘 2 Take A to B가 뭐예요? 그래서? A를 B에요 FORMER OK FORMER에 대해서 할 얘기는 뭐냐? 얘 품사가 뭔데? 형용사인데 얘는 뭐적으로만 사용되느냐? 한정적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란 얘기가 뭐죠? 한정적으로 사용 형용사가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서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OK 그럼 얘는 서술적으로 안되고 한정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그건 좀 쉬운 말로 좀 나한테 설명해줘봐 어떠한 얘기가 FORMER가 그럼 HAPPY를 예를 들면 HAPPY BOY HE IS HAPPY 중에서 어느게 한정적이야? HAPPY BOY 그니까 얘는 명사를 꾸미기만 한다고 HE IS FORMER 이렇게는 안 쓴다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E IS FORMER MASTER 그쵸 HE IS FORMER MASTER 이건 되는거죠 마스터 꾸미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은 왜 주목했을까? ARRIVE가 뭐다? ARRIVE 자동사다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 RACHED로 바꿨을 수 있겠다 WHEN THEY RACHED THE BIG HOUSE 그 다음에 REAR CROWER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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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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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왜 입구를 하지? HAPPY HAPPY 오케이 그래서 시작했죠? 끝났죠? 여기 생략된 말 which was가 생략되어야죠. which was, real entrance, which was used, that was used. 중격 관계 제명사 플러스 b 동사가 생략됐다. 그 다음에 Sharp. Sharp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Sharp Segregation 해서 심한 분리창을 넣었죠. 심한 이란 뜻이었죠. 날카로운 이란 말이. 엄격한 이란 뜻을 넣었다는 거. strict의 의미다. strict 의미상. 엄격한 strict segregation. 그 다음에 Race에 대한 얘기. 오케이 얘가 이제 달리기 대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인종이란 뜻도 있다는 거. Race. Human Race 하면 인간종을 Human Race라고 하죠. 인간들이 달리기 시합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얘기. 동환. Y이 몇 가지 뜻을 주목 주의하라 해서 두 가지 있죠? 무슨 뜻도 있고. 동환이랑 백. 왠? 이상하게 머릿속에 넣어놨네요. 오케이 다시 정리하세요. 중요합니다. while은 동안이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하는 반면에 비교할 때 서로 상반된 걸 비교할 때 쓰기도 합니다. 누가 뭐뭐하는 반면에 여기서 무슨 뜻이야? 동환. while. mary is a mother. rent inside house. 들어가 있는 동안. 그 다음에 wonder. 궁금했다. 오케이. 그러면 wonder. 궁금하다. 아 이거하고 이거 똑같애? 아.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배회하다. 방황하다. 궁금해하다. 둘이 그냥 뭐 비슷하게 생겼다고. 머리통 속에 똑같이 넣어놓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돌아다녔다. 그 다음에 about. about. 약. 대략. 비슷하게 뭐 이런 뜻이시고요. among. okay. 셋 이상 사이. 둘 사이에는 between 쓰고 셋 이상 사이에는 among 쓴다. 그 다음에 feeling. ing. wait for 라지. 군사. 군사. 군사구물이죠. because very felt shameful. 됐습니까? as very felt shameful. felt 해야 되죠.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shameful.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shameful을 feeling 하면서. very handed though. 그 다음에 to. 핸드 a to b. a를. b에게 주다. 맞습니까? back. 붙였으니까. 되돌려주다. 핸드 a. back to b. 하면 a를 b에게 되돌려주다. 핸드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손이란 뜻만 있는건 아니죠. 건네주다. 그 다음에. on. walk back to. 하면 뭐. 걸어오는 도중에. 전체사 온습니다. 뭐 뭐 하는 도중에. on my way home. 이런 식으로. 내가 집에 오는 길에. 그 다음에. very wondered. wonder. 궁금해 했다. 그러니까. she was curious. about. be curious about. wonder. 그 다음에. why. 둘 중 뭐. 의문사 관계부사. 의문사. 관계부사. 의문사. 간접 의문 뭐. what. 반면에. 비교하고 있죠. white people. black people. y를 놓고 비교하고 있죠. why black people c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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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read. 그래서 흑인들은. 읽을 수 없는. 반면에. 왜. white people. 읽을 수가 있는 걸까. 그 다음에. very decide to learn to read. to. 명. OK. 그 다음. to. 명이죠. 명. 런의 목적어죠. 런의 목적어죠. 런의 목적어. 뭐하는 것을. 뭐하는 것을. 뭐했다.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을. 결정했다. 읽는 것을. 배우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문맹을.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안그래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둘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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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것. 2가 두 번 연락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리더걸. 누가 그거 물어봤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2. 2. 명. OK. 명사용법이니까. ask. 아. 2. 그래서 a에게. 뭐뭐 해달라는 것을. 요청했다. 됐습니까? 아빠에게 let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다음에 그는 왜 이 꼬라지야? let 때문이죠. 허리에 대한 얘기 Mary 됐습니까? Mary가 뭐하는 거 학교 가는 것을 let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집에서 But her father told Mary 어찌 told 했다. 침착하게 말했다. 차분하게 얘기했다. There is no school 나대니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There is no school for blacks 흑이들 위한 학교는 없단다. 그 다음에 댐 아까 플레이하우스 안에 white girls 두 명 있었죠. 그 다음에 The black girl Mary saying 왜 이 꼬라지 분사 구문 말하면서 handed the other to the black girl 했다.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 그 다음에 와요 동화 I have tea with my friend 하는 동안 You can watch the baby 할 수 있어 라고 saying 하면서 그 다음에 와요 이번에 또 통화해줘 이거 통해서 와이리 뭘로 쓰인지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반면에 있어 Why I'm Mary walk the door around the room 방을 돌아다니는 horizon 그 다음에 Fall Fall often Fall often 뭐뭐 위에 딱 눈이 가다 라듯이 여기 아이스가 있으니까 저 그녀의 눈이 책에 딱 가서 꽂혔다 Mary Pick it up Pick up 이어 동사 이시니까 여기 목가 Pick up 이슨 더브 더브 인어 경애감에서 지구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인 플러스 명사라는 문법이 있어요. 아인 플러스 명사가 아니고 전사 플러스 명사하면 부사처럼 이랬어 부사랑 형용사처럼 쓰인다. 어찌 Pick it up 했다 인 오 해서 픽 딜 얘가 지금 하는 일이 픽업을 꾸며주고 있어 어찌 어찌 집어들었다 경애감을 가지고 Pick it up 했다 그 다음에 her Mary's parents had the bible in there Kevin but no one could read the bible unexpectedly 갑자기 음과 예상치 못하게 정확한 뜻은 expect 기대하다 expectedly 하면 예상 예상 한대로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급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의외로 의외로 The white girl grab the book put that down 대세상 얘기 put that down put down 또 이 여동사니까 put down 대단한 된다 she white girl you don't know how to read how to read 어떻게 해전지 okay 그리고 문법적으로 의문사 plus to do 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how you can read how you can read you don't know how you can read 어떻게 읽는지 모르잖아 간접 의문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how ever 또 늘 주의하라 했죠 그러니까 아까전에 이제 there isn't any school 이라서 frustrated 된 상태죠 fr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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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그림문자로 바꾸면 이거죠 됐습니까 frustrated 한 일이 일어났죠 근데 how ever 어떻습니까 frustrated 한 상황이 있는데 그 다음에 how ever 그러니까 frustrated 한 상황이 해결된다 라는게 오는거죠 그 다음에 대세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익스플래닝 왜 꼬라지 또 분석하면서 설명하면서 came to the 맥 리오드 캐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익스플래닝 왜 꼬라지 완벽한 문장을 건마 익스플레인의 목적어 저를 끌고 다니고 있구요 우드는 이거 우드가 여러가지 뜻이 있죠 그쵸 그중에서 이 우드는 위대 과거형 됐습니까 시제일치 이 사람을 직접 말한 걸로 바꾸면 익스플레인드 쉼표 쌍타운표 I will open on 이렇게 나가는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카튼피킹 목화수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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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화를 수확하는 시즌 그 다음에 인어그리먼트 이것도 나왔죠 어그리먼트 뜻은 동의 품사는 우유 품사는 어그리먼트 명사 그니까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또 뭐처럼 쓰인다 부사나 형용사스러 지금은 동의하는 어찌 했다 고개를 너드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인어그리먼트 동의의 표시로 어찌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끊겼다 에 학교 보낼게요 그 다음에 시에 대한 얘기 에마 웨스 내신 맞죠 그니까 오케이 뭐 내용파악은 그렇게 잘 해석된 대로 되구요 그 다음에 엄마를 따라 벤 웨슨 집에 갔나요 메리는 그 다음에 백인 인형 사이에 앉아있는 백인 많은 인형 사이에 앉아있는 백인 소녀 두 명을 봤죠 아이에게 해서 아버지에게 학교를 다니게 되려고 요청했죠 그래서 갈 수 있었죠 아니죠 책을 내려둘라는 고함 소리를 들었나요 네 오케이 에마 웨슨이 열 학교에 가는 것을 부모님 반대했나요 노디드 인어그리먼트 라는 얘기 나오죠 그렇습니까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꺼내렸다 합격 꺼낼게요 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에 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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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머너턱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제가...머너턱이요?머너턱 하고 있어요? 그거 시간 되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결의 목적 파악하기 그 다음에 듣기 공부할 책은 안 샀죠? 듣기 공부를 할 때는 듣기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딕테이션까지 해야 돼 딕테이션 보면 빈곤막이 있거든요 듣고 채워서 써놓기 그걸 해야 듣기라는 공부 과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Dear Mrs. Colling My name is Susan Harries and I'm writing on behalf by the students at Lockwood High School 내일만 주자네이고 나는 Lockwood의 고장 교과생들을 기준해 말하고 있어 writing 하고 있어 Many students at the school have been working on a project about the youth employment problem in Lockwood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한 프로젝트에 연구하고 있어 We are invited to adopt the special presentation that will be held at our school out of the term on April 16th 너는 이 특별한 발표에 참석하기 위해 초대받았고 그것은 우리 합격한다 4월 16일에 열릴 거야 At the presentation Students will propose a variety of ideas for develop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youth within the community 학생들은 발표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거고 학생들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읽어보세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고용 기회 발달을 위한 발달? 어 한국어룩 Figur 아이디어 그 priest 목 unchanged 축원도 손흥속 콩 최 쌉은이들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ere. 우리는 너를 거기서 보길. 기대할게. Sincerely. Sincerely. 그래서 Sender는 John Harris. Receiver는 This is calling.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은 EAR 오케이. 잘 부탁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On behalf of 엄마를 대신하여. 그 다음에 여기는 Where has가 아니고 have야. 앞에 스쿨인데. 그렇죠. 얘는 꾸며주는 이런걸 보고 형용사 역할하는 전지사쿨이라고 합니다. 데이도 암만 길어봤자. 그 다음에 Have been doing. 무슨 시제? 3달 완료 진행 시제. 그렇죠. 그림으로 그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걸 얘기할 때 have been doing. Work on. 애써 뭐뭐를 하다. 노력해서 뭐를 하다. 그 다음에 youth unemployment problem. 정리하시려. 오케이. 그 다음에 be in. 일단 to에 대한 얘기. 몇. 아까랑 왜 부사적으로 해석했습니까? 그렇습니까? 너는 참석하기 위하여 초대받았다라며. 아니죠. 참석하는 것을 초대받았다. 병사용. be invited to do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라고 권유를 받다. 뭐뭐하는 것을 권유받다. 초대받다보다는 권유받다가 좀 더 어울리므로 어텐드에 대한 얘기. 참석. 참석. 춤사는. 참석. 주의해야 될 사항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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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위치 꿈이 그렇지 엔털 더 루 bg 코리아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디스커스 어바오는 디스커스 뜻이 뭔데 무릎 토로 나갑니다 디스커스 어바오는 데 디스커스 더 파블럼 그 다음에 그리트 으 문드 이중 예 인사하다 아 아 그리 미 나한테 사회 그리 투미 야가 안 된단 말이야 누구누구 에게 인사하다 무엇 무엇에 대하여 프로 하다 무엇을 방문하다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내 안에 전사 다 있다 전치사 왕비 유진과 맹당 만두 구조되요 예사 올때 저 있어 안이고 예정 돼요 목적어 가지고 신축제 에 메리도 의icos 마리 그러나 또 매일 인사ות 또 앞에 어떤 매일이 아웃 발달이 매일 생각하는거 아니지 으 으 으 날 물호 고 그 다음 텐데 같은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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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시 못해 그렇지 누가 반대말은 에 초록이 좀 bs 럼 예 뭐 같은 말은 스킵이나 미스가 있죠 뱀 먹다 벌써 다 알죠 혹시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관계사 시작의 꿈 끝은 여기서 끝났구요 왜 주목했을까 얘가 선행사란 말은 지금 얘가 무슨 관계 대명사고 이 자리에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주어로 올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이 홀드를 해 홀드를 당해 그래서 이거 변형문제에서 윌 홀드 해 놓고 먼저 틀린 줄 알단 말이야 그러면 있잖아요 만약에 선물 모의고사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중간고사에서 이 똑같은 지문에다가 그거 윌 홀드 이런식으로만 바꿔서 나오는거에요? 아니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거에요 아니 뭐 만약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거에요? 이 지문 그대로? 그러니까 이 지문 그대로에서 배열이 될 수도 있고 알맞은 어휘찾기가 될 수도 있고 업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빈칸 채우기가 될 수도 있고 뒤죽박죽 정렬이 될 수도 있고 문장 삽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지칭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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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연구중이에요 음 음 음 학교 시험지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시험지가 일단 이거 하고나서 그 다음에 프로포즈 대상 thé양하다 A variety of 다양한 바꿔 쓸 수 있는건 various various different 됐습니까? 오 프로포즈 various ideas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꼴라지 동양가 전체사의 목적어 뭐뭐하는 것을 위한 opportunity 같은말 chances 그 다음에 as 로서 원어브 주목한 이유는 figures figure에 대한 얘기 저명인사 famous figure 그 다음에 would be honored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또 honor의 뜻이 뭐 영광을 시키다 길이다 영광을 돌리다 됐습니까 we are honored 이렇게 써요 우리가 영광스럽습니다 we are honored 니 때문에 우리가 참 정말 고마워 we are honored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attendance 정성 동사형은 나태형 2 에 대한 얘기 눈지사 조심해야죠 look forward to, do 하면 안되는거 그래서 얘는 둘중 뭐 보면서 좋습니까 고등학교 문법에 빠르게 적응하네요 좋습니까 오케이 음 좀 하시는데 밑에는 뜻밖이 안적혀있는데 다 익숙한거에요 그냥 죽이죠 아픈 문제는 쉬운데요 30분 문제 가볼까요? 아이 열심히 했어 알아 오케이 그래서 샤운 샤운? 샤운 가볼까요? 아침내 샤운 샤운스가 연설을 할 시간이다 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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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가 다시 말을 하려고 하다 생각나는 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He had prepared to talk about time and he started with the word time but nothing followed 그는 시간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리고 그는 time이라는 글자와 함께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따라 나오지 않았다 Sean could not find the word Sean은 이런 말을 듣지 못했다 They left her 13 to pass through the aditurium from front to back 우승이 강남 앞쪽에서 뒤쪽으로 터뜨려갔다 터뜨려하기 시작했다 Even the judges looked disappointed 심지어 센사리원들은 실망스러워 보였다 He didn't know what to say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She looked into the crowd He knew 그는 관중을 바라봤다 The audience at the contest The audience at the contest The audience at the contest Speed by дня The audience in that contest Honest made his inability 으 으 으 뭐 두고 나고 아예 뇨 늘 됐어 당황하는 더 똥 길가 똥 쌌다 엠베레스 했습니다 아 뭐 아 아 예 뭐 자 뭐 사야 에 은 그래서 이야만 드렸는데 아 뭐 볼 세대 스파이 그러면 이 프로 싸스는 이제 대한 얘기 음 바로 진 줄어는 k 오케이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 그러면 니 말대로 하면 to give a speech word shan's turn 이렇게 되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말하고 나서 증명을 해 봐 확인을 해 그러면 to에 대한 얘기 먼저 형 형용사적 용법이죠 turn to do, way to do, time to do 전형적인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턴에 대한 얘기 턴에 대한 얘기 차례 차례 순서 돌다 회전시키다 변하다 비인칭 주어요 때를 나타내 그렇습니까 그래서 shan의 차례였다 뭐할 차례 건설할 차례였다 이렇게 되는거야 비인칭 주어에 딱 가져진 주어처럼 생겼지만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nothing but nothing but air 뭐뭐 밖에 공기밖에 나오지 그럼 얘 한 단어로 하면 뭐로 바꿨을 수 있지 뭐 뭐 오직 공기만이 원위지 only air escape this throat 그럼 됐습니까? ok, then은 여러가지 뜻 중에 그러고나서 after that 그 다음에 to 넷중에 뭐? 노력했다 아 명 명사적이고 노력했다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꼴하지? 분사고물 분사고물인데 not doing 한거 모른채로 동시동작 모른채로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둘중 일문사 일문사 플러스 투수죠 뭐 왜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at he should say 그 다음에 had prepared 준비했었다 무슨 시제 대가보시제 그쵸 지금 연설하는 순간이고 그 이전에 준비했던 얘기 그 다음에 to ok prepare dinner 네 그럼 디너는 prepare의 뭐야 그쵸 그쵸 그니까 이게 또 목적어 아까 전에 해석은 왜 부사적 용법처럼 해석했습니까? 근데 해석만 가지고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춘거죠 니가 아까 전에 그는 준비했다 또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하여 해석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는 것을 준비했다 명사적이야 물론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해도 되잖아 해석은 근데 이건 부사적이 아니고 용법을 따진 명사적이라고 prepare는 누구는 누구처럼 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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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두 프리패 투두 뭐뭐하는 것을 원하다 뭐뭐하는거 준비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에 대한 얘기 음 음 음 컨티뉴 아 2에 대한 얘기 아 너무 가졌고요 어 저 나중에 물어보고 다 얘기했는데 아 그러면 이게 패싱 된단 얘기지 네 그러면 이게 like start love hate continue begin 그렇습니까? 명사적이구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져라 원래 to는 뭐지? 명사적 어 그래? 그러면 start는 누구처럼 그러면 like처럼 이렇게 가줘야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from front back from a to b okay back 같은 말 r 로 시작하는 weird weird judge okay 동사로도 쓰입니다 judge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얘들이 실망시켰겠어 실망을 느꼈겠어 실망을 느꼈겠어 이디형 judge is a word disappointed 해도 되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근데 이디형 그 다음에 여기에 were 왜 was 가 아닌가 audience 대이 audience 이거 it audience 대이 아니야? audience 대이 아니야? audience 에 대해서 뭐라그러냐 얘를 보고 집합 명사라고 합니다 집합 명사 집합 명사 집합 명사 집합 명사 집합 명사 이게 뭔 소리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명사가 있는데 그 녀석을 떠올려보면 어떤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명사가 있다 family army army class army 군대 군대 됐습니까 police 됐습니까 police 됐습니까 복수형이 가능하다 이런게 이렇게 있으면 audiences 할 수 있잖아 그렇죠 families 할 수 있잖아 엄청 대가족이네 됐습니까 엄청 이런 그림인데 엄청 대가족이라고 됐습니까 할 수 있다 family 애를 들어보면 이안에 엄마 아빠 다은이 다소리 초코 물고기 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 합쳐서 가족을 사주는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로봇청소기 되게 좋아하겠네 됐습니까 집합 명사는 이렇게 되면 단수와 복수의 의미에 동시에 간다 이 얘기가 뭐냐 이 예무위이 빠르게 되면 His family is large 그 외 가족은 지금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거야 이거 It 취급한거는 말이야 이런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Three families live in the house 하면 한 지붕 세가족이다 이런게 한 집안에 세 개 있다 이렇게 식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His family 아까 전에 똑같이 His family 똑같이 왔는데 아까는 Is였죠 근데 이번에 알지 왜 그러냐 그 애가족이 모두 건강하다 They are already 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족이란 의미가 아니고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잘 있다란 뜻이기 때문에 They 이렇게 이런 내용에 따라서 It이 단수가 되기도 하고 복수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 이게 집합명사 그렇습니까 Policies 하면 Policies 하면 어떤거 Policies 어떤거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냥 Policies는 근데 Policies 쓰는거 난 본적이 없어 네 그래서 일부 집합명사 해놓고 Policies people 이런것들 얘기하고 있어 cattle 소 떼를 cattle 이라 그래요 얘들은 항상 데이치금한다 이런애들도 있다 그렇습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에 The audience The It 같은 데가 아니고 얘는 전치사꾸로서 어디언스를 꾸미고 있구요 이걸 지금 얘가 데이야 데이 월렙 그 다음에 S에 대한 얘기 그를 하이 자 이거는 그게 아니고 left at 이라는 수고가 있어요 left at 비웃다 비웃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ability 무능함 무능력 무능함 반대말은 ability in이 붙어서 반대말도 아니고 active active 그럼 inactive 하면 비활동적인 인이 붙어서 반대말되어야 되어있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얍 얍 얍 자몽주스 갑자기 먹기 싫어 먹지마요 맛있는데 잘 먹지는데 다음 이십 자 이제 쉬운 문제를 지나서 이제 요지 파악 요지 파악 됐습니까 니가 주니까 내가 특별히 먹어줄 저거 좋아당거라다 응 내일보 괜찮아요 내일보 예 가보겠습니다 해 해빗 같은데요 해 백 결ṓ이!처럼 불리는데? 최근에 연기 결과가 보여줍니다. 열셨대 흥미로운 결과는 결과도 개를 견성에 관해 결과입니까 이게? 습관! 합의야 이게? 네? and even fewer dirty dishes It's the most caffeine consumption I have more caffeine 소비 적은 caffeine 소비를 가지고 있고 TV 부어인데 더 적은 시간을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더 적은 더러운 설거지거리가 있다 오케이 뭐 길게 얘기했는데 잘 산다는 얘기인거죠 결국 제대로 자취하는 김다은처럼 살지 않고 한번 계속 서 한 습관을 계속 오랫동안 천원히 유지하면 뭐.. 그 것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잘하게 된다. It is why the right habits seem to do better than others. 이것이 좋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아 보이게 됩니다. They are doing the most important thing regularly and as a result everything else is easier. 그들은 너무 해석을 잘해서 혹시 한글로 적어놨다 싶어서 안 봤어. 단어도 없다니까요. 딸내비 대단하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달려줬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들은 가장... 음... 음... 이게 칭찬하지 못하겠어. 괜찮아. 맞는 소리도 해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결과로 모든 건 또한 쉬워진다. 잘했어요. 자 그래서 리슨트에 대한 얘기. 최근에. 오케이 바꿨을 수 있는 건? L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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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찌씨 같은데요. 최근에. 리슨트. 아 리슨트 같은 말 한번 찾아보자. 전암으로 가치가 있네. 월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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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스는 월스는? 트 으 으 으 고 아니 뭐 으 업투데이트로 무용에 나올 수 있겠다 2 데이트 프레저드 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털스팅 안내한 꼬라지 애가 얘를 꾸며 주는데 그렇다면 이 파이닝이 인털스팅의 주어가 될 놈 이야 목적어가 될 놈 이에 그렇죠 어떤 발견이 흥미를 느끼도록 거꾸로 바꾸면 주어가 될 놈이 꾸배받으니까 ing 가 아니고 그 다음에 헤드 포메이션 습관 형성 어 습관 습관 헤벨 어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시작했으면 끝은 ok 여기서 끝났죠 인디 스터디 스튜든트 리폴티드 래스 스트레스 래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억화 열드는 왜이 꼬라지 평성 되니까 억화의 뜻이 뭔데 으 억화의 얻다 획득하다 전혀 비슷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세요 억화의 얻다 획득하다 에어 개인이에요 개인 후 섹세스 풀리 개인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억화의 얻다 획득하던데 어쨌든 왜이 꼬라지냐고 그러면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두 번째냐 여기 있잖아 이게 무슨격 관계 대명사야 그러면 스튜든츠가 여기 오는 거고 스튜든츠가 억화의 얻을 한 거야 억화의 얻을 당한 거야 한거 한거죠 근데 언제 한 거야 과거에 한거니까 두 번째지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다른 방법 여기에 who successfully acquired one positive habit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 who 없애버리고 students successfully acquiring one positive habit 이렇게 바꿨는데 왜 acquired acquiring 하면 얘가 현재 문서를 안 되겠단 얘기고 그럼 acquiring이 students를 꾸며주는데 그러면 students하고 acquire의 관계를 보면 student 가 acquire의 주어가 될 놈이야 목적어가 될 놈이야 그러니까 students who 없애버리고 students successfully acquiring one positive habit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학교 변형문제는 그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 열심히 시험 대비한다고 공부하잖아 그러면 네 눈에는 계속 acquired가 자꾸 보여 그럼 여기 당연히 acquired가 와야 될 거로 보여 근데 학교 시험 문제 살짝 얍살박하게 얘를 없애버려 어떤 시 시작하겠다가 없어버렸다고 그러면 acquired 지 혼자 스트레스를 꾸며야 되잖아 관계사 없이 그럼 acquireding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변형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다 변형문제 아니네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원리 얘가 후가 없어지면 얘가 왜 acquired돼야 되냐 얘가 현재 분사로서 역할을 해도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게 변형문제 그런 게 알겠습니까 쫄진 말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장 전체의 동사인 report가 과거시절은 학생들이 라고 테디아의 상황을 보고했다 알렸다 됐습니까 이게 뭐야 연구한거잖아 연구했으니까 뭐 어떤 뭐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보고 리포트를 한 거를 이렇게 딱 써놓고 아 이런네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이어트로 식이 다이어트 몰라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식이 습관 식이 습관 식이 먹는 습관 야식 잘 안 먹고 이러면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야 묵명사 묵명사겠지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야 카페인 좀 그거에 목적 그게 목적이에요 그쵸 카페인 컴섬션이 그러니까 이게 이수로 바꾸니까 카페인 소비인데 카페인 소비가 디크리즈를 하는 거야 디크리즈를 당한 거야 디크리즈의 뜻이 뭐길래 감소시키다 됐습니까 감소된 카페인 소비 됐습니까 감소당한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야 큐아워의 스펜트 세번째 녀석이면 이거 했단 얘기 아워 구매되니까 왜 여기까지 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스팬드 여기에서는 그 구조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스팬드와 관련된 중요한 구조는 뭐가 있냐 스팬드 에이 두잉 그래서 에이를 두잉 하는데 쓰다 소비하다 여기에 이제 이게 구조가 좀 바뀌어서 딱 스팬드 오면 이번엔 안되는거야 얘가 이 짓을 하려고 그러면 얘가 아워드 가 스팬드에 주워야 목적어야 목적어야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2시간 TV 보는데 썼다고 하면 I spent two hours watching TV 이렇게 되잖아 네 그니까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A자리에 원래 정상적인 구조에서 이 자리에 들어갈 스팬드의 목적 자리에 들어갈 녀석이 지금 올라가서 얘한테 꾸밀 받고 있잖아 그니까 얘는 스팬드가 되면 안된단 말야 됐습니까 여기 얍삽하게 뒤로 탁 바꿔놓고 완전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문법 문제로 바꿔서 출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구요 이 질문 다음 중 어법상 오는 것은 틀린 것은 뭐야 그렇습니까 그니까 이게 spent가 되어야만 되는거야 여기 생략된 말은 which were in거지 그러니까 your hours which were spent watch TV 보는 것에 사용된 더 적은 시간이 될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명령문 이라는거 그 다음에 얘는 둘 중 뭐 두 명 해 킵은 누구처럼 keep doing 그쵸 enjoy처럼 목 명사 에 동명사구 킵의 목적언데 to work로 바꿨을 수 없다는거 그 다음에 여기 생뚱맞게 더즈가 왜 있지 킵 킵 이거 아주 중요한 문장이야 이것저것을 쉽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 뭐가 지금 뭐를 뭐를 보느냐 뭐를 발견한 티가 나냐면 뭐가 보여 OK 그러면 2세대한테 이야기 해볼까 TOZ가 왜 생뚱맞게 있는지 모르겠으면 이제 하는 얘기 해볼까 자, 뭐지? 이 장소에 비하면... 이거 더 해 빛대신의 거에요. Not only does the habit become easy 한 거야. 그리고 이거 뭐도 보여야 되냐면 이거 명령문 end잖아, 이거. 네. 그러면... 그쵸, 이 end 그러면은... 그러면, keep working on one habit long enough, 그러면 not only does the habit become easier, but so do other things as well. 알았습니까? 네. 오케이, 이 does가 여기 왜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so do에 대한 얘기. 일단 do부터 볼까요? 이 do는 왜 갑자기 나왔을까? 아까 do는 생뚱맞게 했더니 do는 생뚱맞게 왜 이랬을까? 어떤 거를 잘, 정사가 나와야지. 자, 네가 모르는 게 많죠, 지금. 여기서. 음, 여기서 찾아볼까? 일단, 여기서 먼저 찾아보자.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고. 흥? 이상한 거 찾아다 나오네. 그러면, 여기 말고. 여기가 보자.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거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거 괜찮네. 적당한 그림 낙습.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자, 뭐 I love you. I love you. me too. 하시면 안 된대. 이게 아니고 I love you too. 또는 you too. 안된다. Nice meet you. Me too가 아니고. Nice meet you too. 그 다음에 neither do I 하고 so do I를 하겠대. I'm fighting to end you around the world. 그리고 나는? I love puppy. 그랬더니? So do I. I do too. Me too. 가 가능하다고. 그렇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집중해. So do I에 집중하는 말. So do I. I love puppy too란 말이야. 이게. 마찬가지다. I도 마찬가지. 여기에 so do 다음에 I가 왔죠. 그러니까 I도 마찬가지다. 말이야. 자 이번에 I am Korean 했어. 나 한국인이야 그랬더니 나도 한국인이야. So am I. I am Korean too. 그 다음에 이제 not이 들어갈 때 동의한다. I don't like studying. 나 공부하는게 싫어했어. 이번엔. 이때는 뭐냐? Neither do I 하단 말이야. Neither do I. So가 아니고. Neither do I. Neither는 뭐랑 뭐가 합쳐진거죠? Not either. Not either. 그러니까 I don't either. 여기에 not either 보이죠. 그러니까 얘. Neither do I. 하는것도 있니. Why. I am stupid. I am not stupid. 이랬더니 Neither am I. 한단 말이야. So am I. 가 아니고 이번에. 됐습니까? 오케이. 고런것들 보내드렸구요. 그래서. 이게 뭐냐. Other things도 마찬가지다. As well이 또한 역시야. 이거 as well. 또한 역시. Other things 또한. as well. as well. so do. 다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럼 이 두는. 자. 어. 어. 이게 뭐. 어. 이게 뭐. 부정어의 노치야. 아. 아. 얘도 그거예요? 뭐. 뭐. 이거 부정어의 노치야. 아. 이게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했냐. 엔드 it becomes 아, it not only becomes easier 했단 말이야 and 놓치 않시킨 문장 it not only becomes easier bu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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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things become easier to so to 대신에 as well as well 그러니까 이거에 니가 좀 더 문법적 레벨이 낮다면 이런 문장인거야 keep working and keep working on one habit long enough and it the habit not only becomes easier but also other things become easier as well 이 문장이었어 그럼 이거 해석하면 뭐야 한 가지 한 가지 습관에 충분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라 그러면 그 한 가지 습관이 뭐해질 뿐만 아니라 쉬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쉬워진다 이런 문장이었어 그럼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냐 부정어 도치될 때 혼자 안 나가지 여기 조동사가 있거나 비동사가 있으면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반동사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걸 억지로 끌고 나가지 그래서 not only does it become easier 가 될거야 이 부정어의 도치가 not only does it because does 가 여기 있는거야 뭐지 부정어의 도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but also other things become easier as well 할걸 이거 그니까 결국 야 이 두는 결국 뭔가 이거 대동사인거에요 그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그래 라는 말은 other things become easier as well 이거를 어 이거를 대동사 뭐로 바꿔버려 여기에 become easier 어차피 나왔잖아 become easier do로 바꿔서 앞으로 보내고 so do other things 하고야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문법적인게 좀 많이 들어있는 중요한 문장이고 이걸 가지고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냈어 뭐 제일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편한 방법은 이거 장문하라 해 놓고 관료해 놓고 단 구정어에 구정어를 도치시켜서 장문하세요 소 를 쓰세요 이런거 가지고 구정어를 도치시키고 소 를 써서 한글로 써있는 이것을 영어로 쓰세요 이런식으로 자 이 부분까지 썼을거야 keep walking on one haven't long enough end 다음부터 하라고 했을거야 그러면 더 have it이 뭐 해질 뿐만 이런거 이걸 일단 먼저 쓰는거야 더 have it not only becomes easier but also other things become easier 해서 어? not only 보낸다고 혼자 못가네 부정어를 도치는 뭐 하나 끌고 가야되는데 조동사도 없고 비동사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네 속에 있더만 꺼내가야되겠다 not only does it 그러면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울령 become 그 다음에 so do 쓰겠다고 그러면 so do 쓰고 other things 심표 as w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에 대한 얘기 는 별거 할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없어도 되요 그것은 자 아 이건 해야되겠다 it's because you are ugly 는 뭐 뜻이야 it's because you are ugly 인간 뭐가 못생긴 주이다 그것은 니가 못생겼기 때문이다 it's because 주어동사는 뭘 얘기할때 원인을 얘기할때 쓰는거죠 it's why 뒤에는 뭐가 온다 결과가 옵니다 그것은 누가 뭐뭐하는 이유다 그게 됐습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it's why 주어동사라 했어 it's why 주어동사는 누가 뭐뭐하는 얘 뭐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it's the reason it's the reason it's the reason it's the reason 그 다음에 those에 대한 얘기 those 뒤에 those people 북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아 아 그거 한겁니까? 여기는 those people 저러 저러한 사람들 됐어? it's why those people 윗은 가지고 있는 여기서 끝났고 암만 길어봤다 데이니까 seem to do than other people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a result 에 대한 얘기 뜻은 뭐고 결과적으로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쏘 나 도즈 나 뭐 인디엔드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error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thing else 가 뭐 뜻이야? 다른 것 그 밖에 모든 것 else 의 뜻이 안 들어 있잖아 그 밖에 모든 것 그럼 앞에 나왔던 everything else 뭐 뭐를 또 쓰기 싫어갖고 other things 또 쓰기 싫어서 everything else everything else every 단순치 이수 그니까 다음 뭔 소리야 최근 연구가 shall 증명한다 뭐 보여준다 증명한다 some interesting finding 아 보여준다네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 뭐에 대해서 습관 형성에 대해서 그니까 지금 습관 형성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얘기해 주겠다 근데 그게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진 걸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in those studies 그러한 연구에서 student who successfully acquired one positive habit 한 가지 긍정적 습관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게 된 얻게 된 가지게 된 과거니까 헤드로 해야 되겠네 헤드 근데 학생들이 이러이러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줬다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적구요 그 다음에 충동소비 적어졌구요 그 다음에 식습관 better dietary habit 가지게 됐구요 그 다음에 카페인 커피 덜 마시게 됐구요 decrease 카페인 컨섬션 하게 됐구요 그 다음에 tv 더 조금 봤구요 few hours spend watching tv 하는데 사용된 더 적은 시간 가지게 됐구요 and even fewer dirty dishes 설거지도 미루는 일도 적어졌어요 그래서 명령문 그러면 keep working on one habit long enough 한가지 습관을 충분히 길게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그 이게 20키가 되는거야 그 한가지 충분히 오랫동안 한 습관이 모해질 뿐만 아니라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거 중요한거야 대동사 become is 되게 까다로운 지문이야 앞쪽에 나온 20번대 나온 지문치우고는 어려워 지금 18,19가 되게 쉬웠어 20번에 한번 터트려주는거야 멘붕하면 오게 그렇습니까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인다 그것이 누가 뭐하는 이유다 이렇게 하는거야 누가 그 사람들이 잘하는 듯 다른 사람들보다 seem to do 는 뭐 뭐하는 듯 보인다지 그것이 누가 단순화 시켜서 일단 해석해 봐 그들이 뭐하는 seem to do better than other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듯 보이는 이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제대로 된 습관 적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one habit을 뭐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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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on one habit long 한 사람들인거지 이게 그래서 적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한 한가지 right 그니까 others without the right habit 인거지 여기는 굳이 다 뭘 넣으라 그러면 적합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뭔가 seem to do seem to do better 더 잘하는 듯 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대인은 뭐냐 여기에 예대식이 왔잖아요 right with the right habits and those are doing the most important thing 뭐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뭐하고 있다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게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밖에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쉬워진다 그러니까 니가 막 할 일이 되게 많고 막 어 할게 너무 많아 그럼 이런 신문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결국 뭐해라 뭐 어떤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머지 공부도 쉬워진다 이런 설교도 설교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고맙 그래서 마틀 오케이 됐습니까 어 눈치챘어 으 으 으 으 으 나머지 제가 애들이 주는 막초콜릿 이런거처럼 버려져있으면 다음부터 아 으 으